고고백이다 고! 백현! 아름이형! 아름아,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웅이가 갑자기 대머리 귀신이 됐었잖아! 아, 그랬지. 근데 이번에는 허기허기가 대머리 귀신이 됐어. 뭐? 허기허기까지 대머리가 된 거야? 그래! 이 팔 무병을...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허기허기를 피해서 미로를 탈출해야 돼, 가자! 오케이, 좋았어! 난 절대 빡빡이가 되지 않는다. 이 아름다운 머릿결을... 아름다워, 아름아, 조심해!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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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뭐야, 완전 쉬운데? 뭐야, 완전 쉬운데? 아니, 아니, 안 쉬워, 안 쉬워, 안 쉬워! 어, 내 앞에! 죽었니? 어, 여기 엄청나게 많아! 나는 엄청나게 좋은 컨트롤로 이렇게... 와차우! 우와, 오빠 안 죽었어? 와차우! 아니, 오빠 그럴 리가 없는데? 어, 근데 엄청 많아 허기허기 머리가! 오빠 걱정 마, 나 금방 갈게. 됐어, 빨리 뛰어와! 아, 오빠 여기 너무 허기허기가 많아! 아름아, 아름아, 너 또 죽는 거 아니지? 아, 당연하지! 너 절단적지해! 오빠 나왔어! 오케이, 가자! 아, 잠깐만요, 없어요! 빨리 오빠야 먹었어요! 무슨 일을 해! 허기허기! 허기허기허기허기! 허기허기허기허기허어!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, 이게? 방어봐! 방어봐! 오빠, 근데 오빠는 잡혀도 괜찮겠다. 어? 오빠는 까박이잖아! 아니요! 이거 떨어져서, 다리 분질러지는 거 아니야? 우리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데, 이걸로 분질러지겠니? 아, 하긴. 자, 날 따르라! 제가 이거 엄청나게 고수거든요. 자자자자, 이쪽으로 이렇게! 바로 앞에 있었는데? 어. 아, 걱정 마세요, 걱정 마세요. 저 택시 드라이버니까요. 아, 예, 예, 예. 네, 네. 오빠가 믿겠습니다. 네, 네, 이쪽으로, 이쪽! 자, 이쪽 왼쪽으로, 왼쪽으로! 저 데리고 가셔야죠! 같이 가요! 아, 이런 거 손님이 잘 따라오세요. 자, 이제 운전 드라이버는 아름이다. 저만 따라오세요. 아름이버 따라가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저만 따라오면, 네?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! 지인들하고 다 나왔던 거 같은데? 아니요, 아니요. 여기만 딱 가잖아? 가자! 나 안 믿어, 나 안 믿어. 네네네. 오! 역시 아름 드라이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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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집 아니야, 집? 오! 그러게? 아, 그, 인형집, 인형집! 오! 오, 인형집야, 인형집! 아름아! 저기, 똥똥, 안녕하세요! 저기, 꽃이 형 Verse형 어! 움직여요, 움직여요! 도망가! 어, 거기로 가는 거 맞아? 오빠? 여기야, 여기에! 와! 오! 오, 거기 아닌 거 같은데? 파란! 같은 파란색이니까, 나 좀 죽이지 말라, 줄래요? 오빠, 내가 선물 가지고 갈게! 기다려! 와, 알겠어! 선물, 맛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! 아, 맛있는 거 가지고 갈게. 오 오, 무서워, 무서워! 이리오! 어머 길이 없어! 길이 없다고? 아름다! 죽었다! 아름이가 바로 옆에서 죽었다! 나도 길을 찾았지롱! 뭐야 오빠 이겼어? 어! 잘했어 아름다워! 나머지 간다 안녕! 가만히 이리와! 오빠가 제일 좋아요! 왜? 이런..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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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인형 있어 인형 여기에! 인형? 아름아 이쪽으로 와! 이쪽이 어딘데? 이쪽으로 오면 여기 벽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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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빠 나 빨간볶이 있는 데로 왔어! 잘하라고! 오빠 어딨어? 나 4스테이지인데? 아 뭐야 오빠 왜 거기 가있어? 아니 너 귀하니 귀찮아! 우와 귀여워! 대박 이거 가져가야 돼! 가자! 어디로 가는 걸까? 와! 오빠! 어 왔군! 빨리 스테이지 4로 가자! 오케이 좋았어! 이번에는 나만 따라와 알았어? 여기 허기허기 맨 처음에 공장 아니야! 어 그렇네? 뭐야? 으악! 아 뭐야?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거네! 오빠 똥 냄새 나 진짜! 네가 싼 똥이 여기로 가는 거야!! 어 뭐야 왜 이쪽 오른쪽 x4 오! 오른쪽! 우와 깜짝아!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떻게 나가지? 그럼 여기로 못 나간다! 일단은 이쪽으로! 어떻게 알아? 어떻게 나가? 으으으으응 아 이쪽이야 이쪽! 뭐야! 이쪽으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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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여기 아까 우리가 왔던 데 아니야? 그래! 저기 숨겨진 길이 하나 더 있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와 여기네 여기네! 거기 아니야! 아 이런데? 아 여기다 여기다!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어. 여기 중소. 그래! 우리 길은 똥이 돼서 유니를 나가는 거야. 너는 너 한 통이 돼서 나가. 난 또 대신. 오 여기 탈출이다! 와 오빠 길 완전 잘 찾는다! 그치? 나 완전 천재지? 어. 짜잔! 우와 여기 많은 데 어디로 들어가지? 뭐야 이거? 아 마이 땡크 여기야. 오빠 내 생각엔 여긴 거 같아. 어 진짜? 얍! 거기 맞아? 와! 맞았어! 뭐야 너 진짜 천재다! 그럼 다른 데 뭐가 있어? 그러게 한 번 가보자. 여기는? 뭐야? 저게 뭐야? 위험하다는데? 여기 여기! 여기 여기! 아 무서운 것이었다. 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! 완전 나름이 특신이었다. 아 여기 와! 오 대단해. 오 좋았어. 알아봐 알아봐. 여기는 안개가 많아. 오빠 단계 아니야 이거? 아빠 뭐 단계래 이거. 차라리 타는 가스 먹게 돼. 목하는데 방금 맞았네? 오빠 방금 맞았네 아 진짜 냄새. 아이 가시도 있어. 가시 뭐야 이거. 이걸 죽네. 간다! 저기 어떻게 지나가? 뭐야 이거. 지나갈 수가 없는데? 하지만 나름 아름휘는 지나갈 수 있지. 반대로 간다. 뭐지? 왜? 여기에는 가시가 있는데? 오? 점프야 잘하는데 오빠! 아 오케이! 점프 잘했습니다! 걸리지 않으면 돼요! 오빠가 양옆으로 뽀뽀 받고 있어! 부럽다! 인기 짱이다! 오! 저 까지 뭐야 저거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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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르바이트 잘했어! 난 살았어! 오빠 나도 살았어! 잠깐 지나갈게요! 야! 깼어? 거대한 멍멍이! 여기 여기가 있어! 멍멍이? 어! 이제 빡빡이가 되자 못해! 멍멍이까지 된 거야? 오! 우와! 대박! 완전 크다! 자 첫째 육으로 가자! 이건 또 뭐야? 어? 누구세요? 고스트? 이거 투 나왔어? 모르겠는데?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좀 무서워요! 이거는 그래도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건가 봐! 아 그런갑네! 얘들아 달려! 거비지 이 정도쯤이야! 이거 뭐지? 아! 뭐야! 지뢰가 있네? 아니 지뢰야? 어! 저 앞에 뭐야 저거? 쟤 퍼피 아니야? 퍼피? 퍼피? 어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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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지? 아! 안 밝기 잘했다! 서치레! 히이! 아! 너 때문에 그렇잖아! 어! 이건 뭐야? 어!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! 띠르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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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라!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? 아니 뭐 내가 뭐 먼저 타는데 네가 점프했잖아! 띠르랄! 띠르랄! 역시 오빠가 빡빡이인 이유는 있었어! 응! 하자! 하지 마라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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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그런데 내가 한 명 보냈었는데 아르바이 신기하다! 어 뭐야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? 전혀 어렵지 않죠? 뭐지? 왜 이렇게 쉽지? 약간 좀 미끄러운데? 하아! 뭐지 아르바이가 뭐야? 묘함으로 떨어졌는데? 잘 있어! 오빠 같이 가! 안녕! 오빠 혼자 가면 빡빡이 된다! 아니 나 왜 죽었어? 뭐야? 내 말 맞지? 어? 왜 죽었지? 야 아르바이 난 무적을 쓰고 한번 뛰어가 보겠대! 오오오오오! 한벅 식군! 무적! 간다! 오빠 빨리 와! 간다! 이랬는데도 죽으면 레전드! 응 안 죽어! 나 지금 완전 무적이야! 야! 무적이다! 우르, 비켜! 우와! 그걸 지금 사다니! 뭐지 너 입다니? 가자 아르바이! 뛰어 뛰어! 뛰어! 와 이거 어떻게 가 이거? 오빠 나만 믿어! 어! 출동! 간다! 뛰어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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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진짜 어렵다 이거! 오 무서워 여기 완전 지옥이야 이거! 거기오기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? 그러니까 이 빡통이 돼 가지고 사람 너네! 이것만 다 건너면 돼! 오늘부터 사람이 없어! 어려워가지고 여기를 못 왔나봐. 아 어쩐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빡빡이야. 저 유령도 빡빡이야 오빠. 오 그러네? 그치? 꺼진다 아로아 조심해. 점점 빨라지나 점점 빨라지나 잠시만. 뭐야 제일 늦추는가? 아로아 도망가 도망가 온다 온다 온다. 뭐야? 뒤에 오고 있어. 잠깐 잠깐.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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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여기 맞는 거 같아. 알겠어x3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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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니 이제 좀 지나했다. 밑으로 내려봐x2 아로아 계속 쫓아간다고. 오빠 바로 옆에 있는데?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.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. 어 아로아 이거. 아 점프했네. 아 뭐야 이거 다 점프해야지. 어디야 여기 오른쪽. 아이 잠깐만. 나 이제 살고 싶은데. 여기 어디야. 친구야 어디야. 거기 거기 맞아? 무적 때문에. 무적 끝났다 이제. 저걸 안 죽네? 여기 사다리가 있다. 오빠 나 먼저 갈게. 빠이빠이. 뭔 소리야 뭐야. 뭐야 여기 허기허기 있잖아. 여기 아닌가 봐. 나 온 거 같아 아로마. 왔어? 오 뭐야 이거. 피. 오. 피. 퍼피. 플레이. 퍼피 플레이. 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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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로마야 안녕. 나 자리세. 아 오빠 나만 좀 왔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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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마는 이렇게. 허기허기 매매서. 평생 떠돌게 되었다. 네. 자 오늘 이렇게 허기허기 대머리 탈출을 해봤습니다. 정말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 보스가 남았어. 오 보스가 남았어. 다음에는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